주문에서 많이 해주세요. 주문에서 많이 해주세요. 제일 가장 진한 데를 제일 밝게 칠해놓으시고 걔를 기준 삼아서 다른 색으로 칠하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가르마가 시작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데를 제일 진하게 해놓고 거기에 마르고 다시 머리카락 쪽으로 가서 칠해주세요. 거기에 그 정도만 칠하시고 머리카락 끝부분도 이렇게 한번 칠해야되요. 그러면서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봐보세요.